저녁이 되면 퇴근하는 사람들과 그 후의 여가를 즐긴 사람들을 위해 일을 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시간. 나는 집으로 향한다. 새로운 아침을 맞는 일출이 어찌 나에게는 석양으로 보일까. 그래도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다. 여러분, 나는 유리산을 향해 주면 원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한국인의 아름다운 여행을 위한 나라의 유리산화에 진출이 떠올린다는 것.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